너와 나 우리의 여름 가지가 대박이야 신경도 못했어? 오! 자 그러면 트러플을 요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물을 준비해서 좀 끓여놓고요 얘를 넣을 거예요 오늘 링귀니 이게 약간 생면하고 좀 비슷한 면이라 한 2분이면 다 끓어요 조금만 넣어볼게요 끓어요 2분 달랑 2분 우선 실험 삼아서 1인분만 해볼 거예요 음 알덴테로 잘 익었어요 볼 때 싹 빼줘야 돼 쑥 빼서 안 줄 거예요 그냥 올리브 오일하고 트러플만 넣을 생각이에요 자 그럼 이제 사온 이 트러플을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짠 어 안 보여 짠 트러플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가 기가 막혀요 블랙 트러플보다는 좀 고상하고 우아한 느낌이 있어요 먹읍시다 한번 먹ồ up 투자 요리 맛있러 혼란 운동 에라 오일 모델 파이 초소 맛있러 어떤려나 그냥 젓가락으로 트러플을 조금 더 뿌려서 좀 더 럭셔리하게 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맛있어 성공 치즈도 없고 크림도 없이 그냥 담백하게 하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데이리 пол에 키즈니클 그냥 터뜨려 키즈니클 계속 그 후기 고춧가루 롯데이크 롯데이크 300원 안에서? 안에서 제거 에피소드 면 면 면 면 면 면 예전에는 쥐리. 엔 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게 다른. 물끼리도? 질리, 고소, 고소. 고소, 고소, 그리고 찰리. 나도 찰리. 한 번 한 번 한번 먹어도? 괜찮아요? 그냥 한 번? 한 번, 네. 감사합니다. 땅콩하고 멸치하고 밥 밥. 멸치밥. 됐다, 됐다. 네. 한 번 더. 나는 잘 보이고 싶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큐작이 놓고 다리를. 발을 잘 봐야돼. 발을 보인다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곳을 쳐다봐야 돼. 괜히 멋있게. 이렇게 하면 안돼. 초크 발음. 화장실 가고 싶을 것 같은데. 화장실 가고 싶으신 거 아닌가요? 자 너를 보여줘 한입 되게 많은데 지금 한 10년 넘었어 야 지금 둘 다 들어갔어 스트라이프 어머 대박 아니 아니 스트라이프 스트라이프 놔야 돼? 두 개나 들어갔어 지금 한 방에 오지영 뭐야 아 그래? 스누커야? 오랜만에 썼어 야 숨을 모셨어 지금 오지영 선수 세리머니 한번 해주세요 다리를 떠시나요? 봐주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백합 안 돼 아니 너 이거 백합만 따로 오, 저게는 말야겠다. 백합이 고양이한테 안좋다고해서 다른데로 옮길 생각이에요. 우선 이렇게 먼저 꽂아봤어요.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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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노 피아노! 바닥이 너무 작아서 사실은 그냥 멋으로 여기다가 핸드폰하고 화장품만 좀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카메라 같은 거는 큰 가방에다가 두고 다녀야 돼요. 근데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액세서리로. 오늘은 이러고 외출을 나가려고 해요. 오랜만에 브라우스를 입어봤어요. 여기 너무 예쁘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상이 커. 그냥 왔는데 촬영을 해야겠다. 너무 예뻐서. 다들 여기를 추천했어. 자기도 너무 예뻐. 어떡하지? 오늘 멋냈어. 언니 만난다고 멋냈어. 아름다운 분야로 오늘 점심을 먹습니다. 먹어보자. 파스타인데 꼭 리저또처럼 생겨. 요거는 이게 뭐라고 했지? 하리붓이 한국말로 뭐야? 도미? 모르겠네. 아니 아니요. 송아? 하리붓. 그린드 하리붓. 색깔하게 어울리네. 음 맛있다. 너무 맛있어? 맛있어. 조선이랑 같이 잘린다 봐요. 털이랑. 여기 다 잘랐을 때. 바삭 튀겨가지고. 이 앞에. 서로를 찍고 있어. 여기 너무 위험한 곳이다. 솔티드 카라멜 브라우닛. 헤이즐넛. 여기 너무 이뻐. 여기 초콜릿. 너무 이뻐. 이거 어떻게 띄지? 포프템이랑 줄리를 위해서. 짜잔. 아몬드 체리. 솔티드 카라멜 초콜릿. 예쁘다. Entscheidung. 마지막으로. pasa Là. asked라. 꿀러. 고마워. 와. 후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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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엘.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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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그 말을 하기 싫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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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와 날 사이에 산을 지울래 그러면 그 말도 필요 없는 걸 오! 가지가 대박이야 약간 스모키한 그런 느낌까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늘 날 전달하게 그만하게 사랑해 그 말보다 더 느낄 수 있게 보여줄게 너 사랑해 엠 엠 엠 엠 엠 엠